노할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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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보세요 노할아버지 새들을 보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갈 곳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쟤들이 어디 간대요? 왔던 곳으로 갑니다 다들 돌아갈 곳으로 갑니다 풀벌레들도 여름이 지나니까 다들 저들 갈 곳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때가 되면 다들 가는 겁니다 나도 머지않아서 갈 거예요 아버님 시장하시죠? 네 시장합니다 금방 차려드릴게요 근데 이인은 점심에 앉았을 거 어디 간 거야? 할아버지요? 응 용주오빠네 계세요 거긴 왜? 진짜 뜨거워졌어요 아니 승주 큰동생이야 응? 여보 처음 보지? 안녕하세요 둘 다 아주 착해 영주군 영주군 혁주군 나나 이 사람 너무 어려워하지 말아 큰엄마 큰아빠라고 생각해 필요한 게 있으면 뭐 말아 응 좀 걱정거리 있냐? 아 몰라 너는 결혼식 때문에 그렇지? 나도 그렇다 명성이 하나밖에 없는 누난데 뭘 사주냐? 돈도 없는데 그건 누나 걱정 안해도 돼 왜? 아휴 모르겠다 누나만 알고 있어야 돼? 뭘? 형 결혼 안 한대 무슨 소리야 그게? 안 한댔대 승주씨가 형 청혼 거절했다고 뭐? 기분 안 좋아 보이시지 김선배 왜 그러시지? 집에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선배님 꿀 좀 드세요 그래 혹시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? 아니야 선배님 오랜만에 막걸리 회식 어떻습니까? 찬바람도 솔솔 불어오고 기분도 꿀꿀하고 크으 하자는 생각나는데요 그래 마시자 사와라 예 알겠습니다 야 고은우 선배님 이미 막걸리 회식rió 잤어 뭐 100000원씩 100000원씩 선배 한 잔씩 다 따랐는데 구호 한 번 외치죠 고마워 하시죠 언제나 함께하는 한 박자 천천히 가는 우리 청해물을 위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의 짱 김건우 선배님을 위하여! 위하여! 좋다. 시원하다. 선배님, 올해는 아니지. 늦어도 내년까지 꼭 임용 되셔야 됩니다. 그래 이놈들아. 자, 한 잔 좀 받아. 예. 수원 얻어. 아, 맞아요 선배님. 그래야 다음 우리 차례도 올 거 아닙니까. 그래, 그럼 와. 자, 건배하자. 건배! 천천히 드세요. 그래. 속이 탄다, 타.